3. 정보센트 안녕하세요. 분리 포커스! 안녕하세요. 팀 포커스에서 보컬과 랩과 힘을 담당하고 있는 칸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의 리더 진원입니다. 저는 포커스에서 엔진같은 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의 막내 보컬을 맡고 있는 예주입니다 신선함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에서 이유 포커스에 제가 금지하는 이유인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세요 하다 보면 하다 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을 앞에서 다 해버리다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칸군이 오늘 제일 잘했어요 최고였습니다 베스트 최고야 오늘 촬영 컨셉은 4명이 개성을 담아서 기존에 비춰서 이미지 말고 약간의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나 변실도 없고 스타일링도 너무 요새 댄스그룹 같지 않게 조금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멤버들은 너무 과한 모습이 아닌 오늘은 진지한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저도 취미를 사진으로 받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포즈를 정하기도 쉬운 것 같고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칸군이 오늘 제일 잘했어요 오늘 최고였죠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였습니다 최고야! 아멘 오늘 자켓 사진의 컨셉은 일단 저희가 다른 아이돌 같지 않게 뭔가의 그런 모델스러운 내추럴한 사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컨셉으로 일단 잡았고요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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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힘드네요 저의 사람이 그렇게 뭐 자연스럽지만 않고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포즈도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근데 계속 카메라 앞에 쓰니까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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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적응은 안 되는데 하다 보면 하다 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포즈를 취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썩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썩어봤는데 고발됐군요 아이디어가 고발이 돼서 아무것도 지금 뭐 할 방법이 없어요 큰일이에요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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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what you think you think from every way Tell me how I feel I feel And if the feelings real Feelin' real Tell me what you did Don't satisfy Tell me how I feel Tell you how I feel I feel And if the feelings real Feelin' real Let's see on the deal What you think about me and you 네, 저희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있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팬분들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정말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정말 최고의 모습, 최상의 모습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대 조금만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포커스 대박나게 기원해줬어요 열심히 할게요 too much maybe it'll stick you better be quick I hope that you'll...